이번 코너는 런앤런의 핵심 코너이자 제가 가장 주력하는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런앤런에는 모든 강의에 공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강의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실질적인 전략들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이번주 공부합시다는 내용이 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이평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 2가지가 합성됐죠. 첫 번째는 이평선을 일단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예요? 장기예요? 아니에요. 단기예요. 이평선을 활용해서 단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제 노하우가 녹아있는 강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란 뭘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가고요. 두 번째로 단기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단기 이평선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사례입니다. 사례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 매매법을 100%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이란 뭐죠?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한 선입니다. 심플하죠? N1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N1 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투자자들의 일정기간 동안 평균 매수 단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는 법이 있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입평선이 많이 쓰이는데 매매 전략에 따라서 입평선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매법은 입평선을 제 입맛대로 조절한 특수한 입평선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뭐 이건 간단히만 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이 빨간선이 20일 입평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20일 입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은 대부분 수익이니까 투자 심리가 좋다는 거죠. 20일 입평선 아래에 있다는 건 최근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대부분 손실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단기 입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 입평선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단기 입평선은 단기 매매 유형이에요. 당연하겠죠. 단기 입평선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진 않겠죠. 단기 입평선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를 파악하고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에서 몇 년 전 매수자들의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가 5일이나 20일 입평선을 보는 투자자야. 그러면 600일 입평선이나 1000일 입평선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입평선을 보는 거지 중장기 입평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제가 요약해서 써놓은 내용이고요. 저는 이걸 활용할 거예요.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4일, 8일, 10일, 16일, 20일 입평선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HTS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 기본 입평선이 아니니까요. 이 5개의 입평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5개의 입평선을 활용해서 돌파 전략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때인데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4일, 8일, 10일, 16일, 20일 5개의 이동평선을 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1봉 하나가 이 5개의 입평선을 다 거쳐서 이 5개의 입평선 위에 종가가 형성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법은 심플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써두셔도 되고요.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입평선 매매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입평선은 제가 4, 8, 12, 16, 21 입평선 5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입평선은 필요 없어요. 다 지우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입평선만 HTS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HTS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HTS 부서가 있어요. 홈트라이딩 시스템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전화하면 다 알려줍니다. 저라고 제가 쓰는 HTS의 기능을 다 알까요? 몰라요. HTS 기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너무 많거든요 기능이. 전화하면 정말 이런 게 바로바로 대답이 오네 할 정도로 정말 잘 알려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 HTS의 세팅법은 무조건 매매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 있어요. 부서 없는 증권사 없어요. 부서에 연결하시면 다 알려주니까 모르시면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세요. 자 그럼 단기 입평선 매매법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거래가 활발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 거래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아야 되고 변동성 위아래로 등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OBV선의 지속적인 우사양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전문 OBV가 툭 튀어나왔는데 OBV는 별게 아니에요. 상승 거래량의 합계에서 하락 거래량의 합계를 뺀 거 그게 그냥 OBV예요. 상승할 때 생기는 거래량이 있겠죠. 하락할 때 생기는 거래량이 있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생기는 게 보통 좋습니다. 하락할 때는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는 게 보통 좋아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OBV선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조금 터지니까 이게 뭔가 매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OBV선이에요. 이 OBV 관련된 강의도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이것도 배우실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5개의 입형선이 밀집 후 종가로 5개의 입형선이 모두 돌파되는 시기 이때 어떻게 산다고요? 밑에 있듯이 종가로 공략합니다. 이 두 줄에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개의 입형선, 여기서 말하는 5개의 입형선은 뭐죠? 4, 8, 12, 16, 21 입형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개의 입형선 밀집 후 종가로 5개의 입형선이 모두 돌파되는 시기에 종가로 공략을 합니다. 가로 치고 뭐가 있어요? 몸통이나 꼬리가 모든 입형선에 닿아있을 것.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이지만 말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차트로 자세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건데요. 4, 8, 12, 16, 21 입형선을 모두 돌파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 검은선 5개는 이 입형선들을 말한 거예요. 4, 8, 12, 16, 21 입형선을. 그럼 이 5개의 입형선을 볼 때 주가가 이 입형선 안에서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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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하다가 이 봉을 보시면 이 5개의 입형선을 종가로 다 돌파를 시킵니다. 이러면 그냥 이때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면 됩니다. 어려운 매법 아니죠? 하지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적중률이 괜찮아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4, 8, 12, 16, 21 입형선을 세팅해놓고 1봉으로 이걸 다 뚫으면 매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봉이 꼬리든 몸통이든 이 5개의 입형선에 다 닿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닿아있지 않으면 매수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장대양봉이고 종가로 돌파가 됐는데 이 몸에 이 5개의 입형선이 다 닿아있어요.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안 닿아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주가가 그럼 여기 안 닿아있죠. 그럼 매수 안 해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동안 단기, 초단기, 단기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5개의 입형선이 몸에 다 닿아있어야 된다는 거. 꼬리로 닿아있어도 상관없고 필수 조건이니까요. 무조건 종가로 이 위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통이 다 닿아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헷갈리죠. 이거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밑꼬리가 달렸네? 근데 돌파는 했는데 또 은봉이야.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이건 이 5개의 입형선에 다 꼬리든 몸통이든 닿아있으면 되고요. 종가로 5개의 입형선 위에 있으면 돼요.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건. 꼬리로 5개의 입형선이 다 닿아있고 종가로 입형선 위에 주가가 있어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때는 매수하셔도 돼요. 자, 다음 내용도 볼게요. 이거는 매수해도 될까요? 이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종가로는 5개의 입형선 위에 주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 2개의 입형선에 닿아있지 않아요. 꼬리도 닿아있지 않고 몸통도 닿아있지 않아요.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어? 5개 다 닿아있네?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죠. 종가로 5개의 입형선 위에서 주가가 끝나야 됩니다. 이건 지금 5개의 입형선 아래에서 주가가 끝났어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매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대략적으로 매수 조건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입형선 매매 사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차례차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세팅을 해야겠죠. 뭘 세팅해야 될까요? 4, 8, 12, 16, 21 입형선 5개를 일봉차트에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제가 설정한 건 OBV선입니다. OBV선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5개의 입형선 색깔은 제가 다 다르게 해놨는데요. 어떤 입형선이겠어요? 당연히 4, 8, 12, 16, 21 입형선이죠. OBV 차트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기준으로 볼게요. 5개의 입형선이 모여서 이 장대양봉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대양봉이 5개의 입형선을 다 다 있나요? 맞죠? 종가로 5개의 입형선 위에서 끝났어요? 맞죠? 그럼 종가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는 매수가 가능한 조건에 들어가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수한 시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입형선을 타고 가면서 급등까지 한번 나왔어요. 이 단기 입형선 관련된 매매는 좀 단시간에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매매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강의는 항상 보고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이해만 해서 할 수 없어요. 보고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권도를 굉장히 시범을 잘 보인다고 해볼게요. 보고 오우 제 태권도 잘하네. 이러면 그 태권도 나도 잘해요? 아니죠? 보시고 내가 집에서 발차기도 해보고 그렇죠? 따라 하셔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제 강의 마찬가지 이해만 한다고 내 거 아닙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5, B, V선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4, 8, 12, 16, 21 입형선에 몸통이 다 닿아있고 종가로 그 입형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이런 차트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해보셔야 됩니다. 5개의 입형선, 종가기준 돌파, 5, B, V선, 우상향.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매수한 시점부터 주가를 보시면 입형선을 타고 쭉쭉쭉쭉 갑니다. 여기서는 4일이나 8일이 입형선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매도 타이밍은 제가 나중에 또 강의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따가 들어오셔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5개의 입형선, 5, B, V 우상향, 종가기준 5개의 입형선 위에서 주가 마감. 매수하면 됩니까?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가기준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서 일단은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팍팍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기 입형선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 8, 12, 16, 21 입형선을 종가로 깨고 꼬리든 몸통이든 그 5개 입형선에 다 닿아 있어야 하며 5, B, V가 우상향할 때 종가로 매수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셔서 수익이 내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강의 저의 많은 강의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강의 내용들 제가 차례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올려놨어요. 공부 자료 풍부하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고 장주영의 시황이라든지 뉴스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